안녕하세요. 갤러리에서. 사진에 글자를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갑니다. 지금 갤러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진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진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리스 산토르니 사진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아랫부분에 여러가지 메뉴가 사라집니다. 사라질 때는 다시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아래쪽에 메뉴가 다시 나타나죠. 글자를 다시 사라지네요. 다시 터치해서 나타나게 하고 글자를 넣을 때는 아래쪽에서 세번째 T를 누릅니다. 아래쪽에서 왼쪽에서 세번째 T를 누릅니다. T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그 아래쪽에 있는 T자 있죠. 이 T자를 누릅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시킵니다. 자판에서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체는 아래쪽에 보면 AA라고 있죠. 여기 가면 스타일이라는 글자인데 이렇게 이 스타일을 이렇게 누르면은 글자가 바뀝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은 여러가지 글자체가 나오죠. 이렇게 몇 가지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이 채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란 게 있죠. 거기에서 가운데 있는 원을 누르면은 정렬입니다. 이게 왼쪽 정렬. 이게 산토리인데 어떻게 생겼네요. 이거는 오른쪽 정렬이죠. 이렇게 이 톱을 시킵니다. 이게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걸 하면 되겠죠. 저는 지금 가운데 정렬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색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 있죠. 바탕색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바탕을 흰색으로 했죠. 이걸 이렇게 바탕을 오른쪽에 있는 그 색상도 있죠. 이걸 조절하면은 바탕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글자는 이때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바탕색을 또 없애려면은 다시 또 아래쪽에 원색이 있는 것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터치하면은 한 번 터치하면은 이렇게 불투명도가 약간 희미하게 한 50% 정도 되죠. 한 번 더 터치하면은 사라집니다. 배경화면이. 그리고 또 한 번 터치하면은 배경화면이 생기고 한 번 더 터치하면은 불투명도 한 50% 정도. 또 한 번 터치하면 배경이 없어집니다. 다음에 글자의 색은 왼쪽에 있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 있죠. 오른쪽에 색상도 있죠. 이걸 터치해서 이렇게 끄면은 이 글자색이 바뀝니다. 이 검은색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가장 위까지 올리면 흰색이 되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검은색이 됩니다. 자 저는 흰색을 해놓겠어요. 흰색을 하고 그 다음에 배경색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배경색을 넣으면 됩니다. 배경색을 넣으면은 색깔이 바뀝니다. 글자의 색이. 배경색도 이렇게 여기서 이 오른쪽 색상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흰색이나 뭐 검은색이나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슬라이드 색입니다. 이게. 저는 이 배경색을 바탕 배경을 없애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색은 이 흰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는 것이 메뉴가 안 보이죠. 그래서 밑에 키보드 엔터를 치는 것도 쳐도 이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 사진의 바탕의 빈꽃을 아무데나 터치를 합니다. 자 사진의 빈꽃을 아무데나 이렇게 터치합니다. 자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글자를 이제 조절합니다. 글자의 조절점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모퉁이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회전도 가능하죠. 회전도 가능하고 글자의 크기도 위치도 이렇게 조절합니다. 조절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세요. 저장이 있죠. 저장을 누르면 이 상태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환원시키고 싶어요. 그때는 초기화를 누르면 이 글자 넣은 것이 사라집니다. 자 우리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저장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저장이 됐다고 나오죠. 자 이건 원래인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갤러리에서 글자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갤러리에서 이 글자를 넣으려면 에디터 삼성 현재 이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노트 8인데 최신 스마트폰에서는 이러한 글자 넣을 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종마다 글자를 넣을 수 없는 기종이 있고 글자를 넣을 수 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자신의 갤러리에 가서 이와 같이 글자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처음에 이게 에디터 포토 에디터라는 것을 삼성에서는 포토 에디터를 설치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에디터 현재 버전이 3.0으로 합니다. 이걸 설치하면 이와 같이 사진에서 갤러리에서 사진에 글자를 이와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글자 넣는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이 갤러리에서 바로 글자를 이렇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